주어진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 축의 방정식, x축의 대칭인 그래프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직 y는 몇 x제곱 이런 그래프밖에 안 배웠는데 이 뒤에 더 이상의 꼬리가 없는 애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 원점이 꼭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계수가 2차항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 아니라 위로 블록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기준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2x제곱은 절대값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기 때문에 더 어떻게 그려진다?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2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더 x축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꼭지점 좌표는 똑같습니다. 꼭지점 좌표는 원점 즉 0,0이 되는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연두색으로 대칭축 이거죠? 이걸 식으로 쓰려면 여러분 y는 0이 아니라 x는 0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제가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점은 0,0이고요. 이 점은 0,1이고요. 이 점은 0,2이에요. 이 점은 0,-1이고요. 이 점은 0,2입니다. 자, 위로도 아래로 계속 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기둥 있죠? 이 직선 위에 점들을 다 찍어놓고 좌표를 써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자, 바로 뒤에 있는 y 좌표는 계속 바뀌지만 앞에 있는 x 좌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x가 0이다만 써주시면 돼요. x는 0이다. 됐죠? 세로축, y축은 x는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 x축은 y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높이가 0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x축의 대칭인 그래프. 자, x축이라는 게 가로축이거든요. 이 가로축. 이 노란 그래프가 x축의 대칭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같은 모양으로 위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아니라 그냥 5분의 2 x제곱이라고 써지게 되는 거죠. analyse은 짧은punkt 4분의 2 Meteerting hop, 개그가 흙제할감라 focus 해oping